1부의 성찰의 시간에서는 동방의 시원 역사 문화가 얼마나 왜곡이 됐냐 그리고 진실이 뭐냐 그리고 그 역사 왜곡의 깊은 상처가 지금 우리들의 가슴 속에 어떻게 남아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동방에 잃어버린 역사 문화를 찾는 역사 문화의 실제 창조자인 바로 그를 부르는 두 글자 상징 언어가 중국문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해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숙신의 나라에 백민 백의 민족이 살고 있는데 큰 나무를 이렇게 모시고 바로 웅상이다 이 속에 동방 역사 문화를 찾는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웅상이란 뭐냐 얼핏 보면 영웅자 항상 상자 영웅 살아있다 영웅 영웅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단군왕검이 조선을 건국하기 이전에 한민족이 본래 나라의 이름은 배달이다 말이야 배달민족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배달국을 건설하신 분 6천년 전에 배달국을 건설하신 실제 오늘의 한국 최초의 건국자는 바로 이 환웅이다 그런데 웅상이라는 것은 이 환웅천왕의 환웅의 항상 상자를 써서 아주 거룩한 성산 같은 큰 산이 있으면 바로 산상이다 그 산이 환웅님이 이렇게 임재하시는 산이다 거대한 나무가 있으면 그런 신단수를 바로 웅상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환당국에는 이 산상과 웅속의 풍속이 우리 한민족에게는 수천년 전부터 이렇게 내려왔다 그래서 환웅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환웅천왕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아마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이 환웅 is always with us 이건 정말로 이렇게 들을수록 기분이 좋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역사의 명언인 것입니다 환웅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실제 일본에 가보면 이 환웅천왕을 모시는 신사가 있어요 환웅천왕을 실제 이렇게 모시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구조를 가보면 기코산 단군구레 환웅상 우리가 이 동방 문화나 또는 불교에서 이 부처상을 모시는 문화 불상 동방에는 불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런 불상처럼 옛 어른을 모시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또 우리가 몽골이나 시베리아 전역을 가보면 이렇게 산을 넘을 때 우리 한국의 선왕당처럼 돌을 사놓고 세 바퀴를 돌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나는 지금 이 신을 잃어버렸나 나는 신과 지금 한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각성하면서 그 우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류 창세 역사의 문화 성지라고 하는 바이칼호 바로 그 위에 가보면 샤만 바위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세르계라고 열세계 큰 기둥을 세워놨는데 이것을 우리가 신단수의 변형인데 이게 이집트 피라미 가보면 오벨리스크라고 해서 두 개의 기둥을 세워놨어요 이것도 신단수의 변형이라고 서양학자들도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신사들이 거대한 숲속에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단수 또는 소떼문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성상 그것이 부처님이 됐든 마리아가 됐든 누가 됐든지 이런 성상을 모시는 이 문화 몽골의 오어라든지 또는 세르계라든지 이런 소떼문화라든지 불상문화라든지 그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웅상이다 웅상 그런데 제가 이 페르가문 박물관을 가서 가장 놀라운 실제 충격을 현장에서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보면 이시다르문이라고 해가지고 독일에 있는 이 유명한 학자가 그걸 다 뜯어왔어요 그 솜씨가 참 대단하고 참 놀라운데 거기 1층에 딱 들어가서 보면 들어가서 보면 이 동방원형문화의 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조각이 너무도 놀랍도록 섬세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둥근 태양 같은 원이 있고 바로 아래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고 그 아래 할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상이 옆에 똑같은 한 면이 있고 반대편에 한 면이 있어요 삼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신전에 신수염을 하고 있는 그 노인은 누구인지는 우리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 문화의 원형은 6천년 전에 인류 최초의 문명권에서 동방으로 오신 환웅이다 우리는 환웅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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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